그래서 매우가 있어요. 매우가 있어야 있으니까 네, 제가 듣고 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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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싶어요 네, 맞아요. 그게 우리의 문제야. 뭔데, 민경이? 이게, 자, 봐봐. 똑같아요.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왜 듣기를 못할까? 그래서 여러분은 왜 안 듣는 게 깽녀?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요. 다 들어서 그래. 필요한 것만 들으면 돼요. 그게 매우예요. 그게 매우. 이해되셨죠? 이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랑 토픽을 공부하잖아?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매우를 다 가르쳐 줄 거야. 그래서 보통 토픽을 공부하잖아요? 그러면 소모 땐 하이, 소모 땐 거 하이믄이 곱나이, 그 건유 둠 헷이에요. 건유 둠 헷.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토픽을 잘 봐봐. 토픽. 토픽은 뭐야? 티잖아, 티. 너 이오꼴라, 띵 나반디 두 모. 그러면 우리는 진예 거 나우 거 나반녀. 진예 거 끼아 티드어. 콩콩예 뜨드어. 랭꼬 헷도. 그래서 여러분이 토픽을 공부할 때 선생님은 그런 매우만 가르칠 거예요. 누구 할 거냐면 지어바. 소모 땐 좋다. 네. 공중전화에 설치를 늘려야 한다. 그럼 이거 선생님 좀 지식해 볼게요. 공중전화는 랭꼬 껌이에요. 그 다음 설치는 설치를 하세요. 설치하다. 설치하다라고 하세요. 랭낭르보. 그 다음에 늘리다. 늘리다 는 땅렌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여 땅렌. 오케이. 소, 소, 롱. 랭꼬 껌 니오 헌디. 이라테. 자 이제 답 소 2. 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자 여기서 줄이다는 잠수옹 그 몸. 잠수옹. 잠수옹 허 잔 수줍. 오케이. 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급하이 때 사용할 수 있다. 그 다음 날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급하다. 급하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. 여기서 이 무로가 위고요. 아웃이랑 똑같아. 그 다음에 없애다는 뭐예요. 뭐. 네. 네. 공중전화. 일어나. 휴대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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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런 뜻이거든요. 자 한 번 더 들어볼게. 한 번 더. 이게 없냐? 자. 덥중예. 걍차이. 19번. 잠시만. 아직도 공중전화가 있네. 난. 까반예.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. 공개해 주세요. 공개해 주세요. 오케이. 자. 덥중예. 건 차이냐? 무슨 소리야. 급할 때 써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. 자. 너 봐오세요. 자. 이게 있대 없냐?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. 그냥 끊어야 돼. 꼭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면 되지. 누가 공중전화를 쓰겠어. 자. 이제 덥중예. 건 차이냐? 이게 나 봤냐? 그래도 빌려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. 아이 뭐야. 다시. 있을 텐데. 없으면 안 되지. 건 차이냐? 무슨 소리야. 급할 때 써야 하는데. 없으면 안 되지. 나 봐봐. 무슨 소리야. 급할 때 써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. 나 봐봐. 나 봐봐. 형. 사랑. 내가 봐봐. 이거야. 이게 매오예요. 이게 매오. 여러분들이 이게 토픽 듣기야. 이해됐어요? 선생님은 그런 매오를 이은규 하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니까.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.